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UAE가 40조원 정도 투자를 한다 이런 소식이 오늘 저녁 8시 좀 넘어서 나왔죠. 내일 관련 섹터들 아주 엄청나게 들썩일 겁니다. 상당히 들썩일 걸로 예상이 되는데 HLB도 이 부분에 있어서 수혜주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 그래도 HLB는 이런 거 없어도 올리려는 그런 타이밍을 가져가고 있죠. 밀 올리려는 타이밍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추가 호재까지 나왔기 때문에 HLB는 내 갈 길 계속 간다. 이런 부분에 태클이 걸린다거나 할 이유가 없겠죠. 추가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UAE가 300억 달러 40조원 정도 투자를 하게 되는데 가장 크게 움직일 만한 부분들은 원전이 될 겁니다. 원전, 수소, 방산 이런 쪽이 강력하게 돈들이 움직였죠. 가장 크게 관심이 집중될 만한 부분은 지금 수급이 아주 좋은 투산인어빌리티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관련 종목들이 크게 들썩일 수 있죠. 시가가 높게 형성되면 개들도 은봉으로 공매도들이 진정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생명과 기업도 수혜를 볼 거다라고 하고 있죠. 사는 순 MOU 체결, 금융지원 기본 여진약정 체결 추진한다. 한국의 투자협력 플랫폼 구축을 하고 투자협력 플랫폼을 구축하죠. 올해 상반기 서울에서 경제공동위 개최를 추진한다. 오일머니가 이제 우리나라에 투자를 열심히 또 하겠죠. UAE가 우리나라 역대 최대 규모의 300억 달러 규모 투자를 약속하면서 국내 원전 그리고 생명과학이 들어가 있죠. 생명과학 등 첨단 분야 기업이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지금 가장 크게 좀 수혜를 받을 건 아마 원전 쪽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한 UAE 정상회되면서 에너지, 원전, 수소, 태양광, 방산 분야 한국 기업에 3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지금 시장의 분위기도 아주 좋은 분위기고 외인 기관들이 아주 간격하게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타이밍이다 보니까 우량주들, 외인 기관 수급 좋은 종목들이 상당히 또 추가적인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가장 눈에 드는 게 아닌 두산 에너 빌리티가 수혜가 좀 많이 일어날 걸로 예상되는데 아마도 이제 음봉을 한번 만들고 시간차를 두고 다시 화요일이나 수요일 또 가져가지 않을까 아니면 또 예산 깨고 양복이 나올 수도 있겠죠. 저희는 UAE가 종전의 영국과 체결한 122억 달러 규모 투자를 크게 웃두는 수준이고 UAE의 국가 간 투자 협력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크게 들썩일 수밖에 없겠죠. 내일 무려 40초니까 UAE의 대규모 투자는 국내 유망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국내 자본시장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한편 특별한 전략적 동반적 관계인 한국과 UAE 경제 협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향후 투자 협력 방안을 구체화 위한 업무협약 MOU도 함께 진행이 되었고 산업은행은 UAE 후부펀드 무바달러와 전략제 투자 파트너십 MOU 체결을 했습니다. 자영 측은 유망한 국내 기업에 대한 공동 투자를 추진한다는 목표의 현재의 MOU보다 더욱 구성력 있는 추가 협력 체결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OU는 뭐 하다가 우리 상황이 좀 안 좋아서 안 해? 그러면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더 구성력 있는 추가 협력도 체결 추진을 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서 바이오 제약 등 생명과학과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제조업 인프라 관련 한국 기업들의 투자 유치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바이오 제약 부분도 지금 기대를 하고 있죠. 그래서 금융 화면에서는 한국수출입은행이 아부다비 국영에너지회사와 협력 MOU를 체결을 했고 우리 기업이 관련 사업을 수주할 때 신속하게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테이크회의와 기본여신약정 체결도 추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기본여신약정이란 주요 발주체와 지원한도 절차 등 금융지원 조건을 사전에 확정해서 금융지원 속도를 높이는 약정. 그래서 지금 이런 한국과 UAE 투자협력 플랫폼을 구축해서 양국 정상의 투자합의에 차질 없이 이행하기로 했다. 자 지금 내용이 상당히 큰 건이죠. 상당히 큰 건이기 때문에 자 지금 수소, 원전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크게 아마 관심을 받을 예정입니다. 당연히 뭐 그렇게 가겠죠. 가장 크게 아마 관심이 쏠릴 걸로 예상이 되는데 바이오 제약 부분도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바이오 제약 부분도 이제 UAE 쪽하고 뭔가 되겠구나.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언급이 되었다라는 것 자체가 이런 부분에 대한 수혜, 생명과학기업 수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HLB 입장에서 보면은 항암제죠. 항암제. 항암제인 상황이니까 이런 소식이 나쁘지 않겠죠. HLB가 지금 가가오지 않은 방향이 우상입니다. 위로 올라서린 움직임이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저런 소식, 바이오가 언급되었다라는 것 자체가 HLB 상승 흐름에 도움을 주는 상황이 또 만들어질 수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HLB 같은 경우에는 내릴 만큼 내렸고 올리려는 그런 소식들이 끊임없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이제 밀고 올라가는 상승 흐름이 꽤 오래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가능성이 아주 높은 그런 상황이고 지금 5일선을 제일 버텨내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거래가 좀 터져주면은 여기서 이제 좀 세게 밀고 올라가는 상대연봉이 나오겠죠. 거래가 언제 터질지 이게 이제 황건일 뿐이고 지금은 방향을 완전히 위로 밀고 가겠다라는 의지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1일 호재가 지속되고 있죠.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다가 이제 조금 센 호재 하나씩 또 던지게 되면 또 이렇게 큰 양복이 만들어지고 또 이렇게 가다가 또 이런 식으로 계속 파동을 타면서 우상향을 계속 지속해 나갈 가능성이 아주 지금 높은 상황이다. 아주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은 분위기도 상당히 좋고 뭐 이런 소식이 돈들인제 아무래도 원전 또 수소 이런 쪽으로 많이 흘러가겠지만 HB는 HB의 아주 강력한 세력이 딱 버텨주고 있죠. 딱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추세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상 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죠. 저런 소식은 또 UAE의 뭐 어떤 거 하고 또 엮어 가지고 또 이렇게 하겠다. 이런 거를 또 만들 수도 있습니다. MOU 체계를 어디 하고 한다. 이런 게 또 나을 수가 있겠죠. 자 아무튼 지금 HB는 추세가 아주 좋습니다. 아주 아주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보면은 원전에서는 두산의 너빌리티 만약에 이제 좀 공약을 한다면 얘가 가장 좋습니다. 외인 기관이 연기금이 엄청나게 살고 있죠. 이때 연기금이 계속 팔아서 주가를 박살 내놓은 상태인데 그 이후에 지금 연기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외도하고 다시 계속 매수하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매수를 계속 했기 때문에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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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지금 시간이 두 달 정도 횡보를 했죠. 그러고 다시 올라서는 흐름에 최근에 외인 기관의 양매수로 가장 아주 간격하게 올라서고 있는데 240선을 돌파를 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죠. 아주 큰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근데 보통 이렇게 올라갈 때 이제 알고 있는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시가가 높으면 아마 공매들이 난리 칠 겁니다. 난리 쳐서 음봉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 음봉이 나올 때 매수에 넣는 것은 아마 괜찮을 겁니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갔다가 매수세가 더 세서 양복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건 공약한다면 시가보다는 낮게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마 나오게 될 거다. 그러면 이제 요것도 공약할 만하죠. 여기 이제 한번 힘 받고 올라갈 때는 이렇게 강력한 슈팅이 한번 나왔죠. 이번에 또 나올지 모르겠지만 시는 분위기상 아주 시는 살아나는 분위기가 이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얘는 좀 관심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수소 그리고 원전, 방산, 적에 언급된 전부 다를 영위하고 있는 게 EM코리아입니다. EM코리아는 방산도 하고 원전도 하고 수소도 하죠. 다 하는 기업인데 수급이 없죠. 수급이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시총 1300원 정도 되고 있고 3천원짜리가 3200원짜리가 뭐 20만조씩 거래가 되는데 한번 이렇게 이제 쏘아 올릴 때는 또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지금 쭉 이 편산을 다 모아서 240선 쭉 끌어내리죠. 240선 도전, 도전, 이번에 도전 뚫을까 말까 하고 있는데 이 호재가 터졌기 때문에 원전, 수소, 방산 전부 다 해당되는 테마다 해서 얘도 아주 강력한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이 이제 HLB 외 쪽에서는 관심을 좀 가져올만 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